정룡왕 여러분 압박합니까? 넌 약간 얼굴이 압박이야 정룡왕이잖아요 정룡왕이 아니라 정자왕 어차피 나 가정도 없고 애도 없어 야 모나리자! 닭소리가 몇 푼 먹으러 왔다 형도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았어 형이 여기서부터 벌써 재단을 하세요 퀸크랩 막 올라오네 막 잘나는 가물가물을 가뭄가뭄으로 하고 활동을 안 하지?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핫도그로 들어가지고 가름이 문제야 청력이 문제야 윤회상이냐고요 윤회상이냐 지석철이다 관심도 없는 일 킹구라야 상렬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딱 알 수가 있어요 안 들려왔을까? 입도랑 입은 말씀이시죠? 죄송합니다